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안전상강하였다. 운반로켓 광명성 46초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코를 자기 궤도에 장막히 진입시켰다. 과거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4호는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 14.6km, 원지점 고도 500km인 평 4호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들을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자랑천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다양조선의 최대 민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포마늘가에 사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귀행운은 우리 웨한 김성은 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높이받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